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삼부토건 입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때부터 대량거래가 유입된 이후에 2700원 가까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씨랑 재건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예산이 670조 천문학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삼부토건의 최대주주가 DYD죠. DYD를 좀 보시면 지금 단기고점을 기록했다가 주가가 이 하단까지 좀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DYD의 최대주주가 엘바유텍인데 지금 보시면 단기고점을 기록했다가 밑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먼저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대시세일레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2020년이죠. 이때 정치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이 하단에서 거의 10배 이상 급등한 이력이 있죠. 웰바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지금 대시세일레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DYD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 이력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삼부토건이나 이 웰바유텍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재건 관련주들을 보시면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때 단기고점을 기록했다가 주가가 밑으로 몇 차례 흘러내렸죠. 지금 러시아 공습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재건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건 관련주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이 재건 관련주랑 방산주를 같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 쪽에서는 무기 수주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죠. 국내에서는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대량거래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어서 이런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하시면 재건 관련주랑 상세에서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 종목을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히든 종목 구속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시세일내 이력이 있죠. 그리고 3년 동안 매집이 완료가 됐는데 올해부터 대량거래가 서서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가를 1000% 가까이 견인을 했던 재료가 최근에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674로 삼부토건이라고 연락을 주신 분들은 제가 삼부토건 추가 진입 가격이랑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랑 이 히든 종목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